갤럭시에서 맥으로 1기가짜리 파일 무선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하나, 둘, 셋 대박 10초도 안 걸리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무실 셋업을 맥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스마트폰만큼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갤럭시를 메인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갤럭시하고 맥하고 같이 쓰면 진짜 불편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파일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뭐 아이폰이면 그냥 에어드랍 써가지고 이렇게 바로 보내면 되는데 갤럭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대안이라면 뭐 샌드애니워나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나 뭐 이런저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좀 써보시면 매번 키 입력하기도 되게 번거롭고요 속도도 되게 느리고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 진짜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난 방법을 알아놨어요 안드로이드에서 맥으로 파일 1기가짜리 보냈는데 10초면 됩니다 그것도 무선으로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맥으로 혹은 양방향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이어바이쉐어 맥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어바이쉐어? 어? 니어바이쉐어? 그거 구글에서 만든 거 아니야? 맥에서는 못 쓸 텐데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못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보이는 이 파일이 파일 용량이 한 1기가가 조금 넘거든요 지금 이 파일을 니어바이쉐어로 여기 있는 맥북 프로에게 보내볼게요 먼저 여기 공유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니어바이쉐어로 누르면 이렇게 맥북 프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요 맥북 프로에 이렇게 알림이 가고요 여기에서 수락을 누르면 바로 여기에서 니어바이쉐어로 맥북으로 이렇게 파일이 전송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1기가짜리 파일 보냈는데 이렇게 한 2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1기가짜리 파일을 에어드랍으로 여기 있는 맥북 프로를 한번 보내볼게요 에어드랍을 누르고 여기에 맥북 프로를 누르면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건 수락 없이 계정이 똑같으니까 바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가는데 이거 지금 돌아가는 속도 보이시죠 좀 전에 보여드린 방법보다 느려요 그래서 에어드랍도 시간을 한번 측정해봤는데 이거는 무려 1분 30초나 걸렸습니다 와 시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줄 몰랐네요 그럼 이제 이쯤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탁구몽은 어떻게 맥에서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니어바이쉐어로 이렇게 파일을 보냈냐 그리고 속도는 왜 저렇게 빠르냐 제가 맥에 설치한 앱은 개인 개발자가 개발한 앱으로 앱의 이름은 니어드랍입니다 니어바이쉐어랑 에어드랍이랑 이름을 좀 합쳐놓은 것 같죠 이걸 다운받으시려면 일단 구글에 이렇게 니어드랍이라고 치면요 여기 두 번째 요 사이트가 있는데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집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니어드랍이 보이는데 이걸 두 번 누르면요 아마 이런 식으로 실행이 안 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따로 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열 건지 물어보고 열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 니어바이쉐어 아이콘이 뜹니다 근데 이게 알림을 처음에 계속 울리게 할 건지를 묻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알림을 허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니어바이쉐어로 파일을 보냈을 때 수락 버튼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왠지 기터브라는 사이트가 왠지 좀 이상한 사이트 같고 아 왠지 저거 받으면 뭔가 보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그 보안을 보증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앱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앱을 만든 개발자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이 소스도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제 채널에서 좀 소개시켜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니어바이쉐어의 맥 버전 니어드롭이 구글에서 만든 정신 니어바이쉐어가 아니다 보니까 정신 니어바이쉐어하고 비교했을 때 몇몇 기능 제한은 있긴 해요 예를 들면 갤럭시 폰에서 맥으로 이렇게 니어바이쉐어로 파일을 보내는 건 되는데 맥에서 갤럭시로 니어바이쉐어로 파일을 보내는 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기기는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작동하고 그때 속도는 와이파이 자체 그러니까 공유기 내부망 속도에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좀 빠른 와이파이 공유기에 연결하거나 공유기하고 위치가 가까우면 이렇게 1기가 파일을 보내는데 10초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어바이쉐어를 이용해서 갤럭시에서 여기로 파일을 보내려면 맥에서는 니어드롭을 매번 실행시켜서 켜줘야 됩니다 이게 한 번 실행한다고 계속 켜져 있는 게 아니라 보안 문제로 주기적으로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주변에 있는 내기기를 못 찾을 때도 있어서 사실 이 니어드롭은 지금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제가 가장 추천드릴 방법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앱은 샌드애니웨어인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샌드애니웨어 아니에요? 거기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훨씬 더 빠르고 광고도 안 보고 키 입력도 할 필요 없고 바로 다운받아지는 굉장히 세련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샌드애니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맥으로 파일을 보낸다 그러면 보통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샌드애니웨어 스마트폰 앱에서 그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보내기를 누를 겁니다 그러고 나면 위에 키가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 PC에서 이렇게 바퀴 부분에 930-055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광고를 봐야 되는데 이 광고도 여러 개가 떠서 시간을 꽤나 잡아먹습니다 이걸 다 보고 나면 지금 이제 파일을 보내는데 1분 좀 더 넘게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다운 다 받고 나면 PC에 저장하는데 또 시간이 더 걸리고요 이 시간도 적지 않게 걸려요 근데 제가 아까 샌드애니웨어 사용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스마트폰에서 방법은 초반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다르냐 바로 여기 있는 숫자를 PC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주변 기기 찾기를 눌러요 그러면 주변에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샌드애니웨어 앱이 설치되어 있는 PC가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에서 제 테크몽 맥북 프로 16 이걸로 누르면요 여기에서 여기로 파일을 바로 전송하는데 여기에서 동의 누를 필요도 없고요 거의 30초 조금 안 걸리는 상태에서 파일이 다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렇게 해도 결국 PC에서 한 번 더 받아줘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샌드애니웨어에서 똑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놓고 방금 보여드렸던 과정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둘 다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스탑워치로 1기가 파일을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봤어요 처음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았는데 맥에서 자동 다운로드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속도가 엄청 빨라지더니 1기가 파일을 다 봤는데 걸리는 총 시간은 이렇게 약 15초 밖에 안 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실행시킬 수 있게 이렇게 떴어요 진짜 빠르지 않나요? 그래서 저같이 집에서 맥하고 스마트폰이랑 파일을 주고받을 거면 에어드랍보다 이 방법이 훨씬 빠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게다가 방금 보여드린 샌드애니웨어를 응용해 가지고 만든 이 기능은 앞서 보여드린 이어드랍과는 다르게 파일을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가끔씩 이어드랍은 내 기기를 못 찾아서 여러 번 지도해서 겨우 찾아질 때가 있는데 샌드애니웨어는 그런 문제도 없어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뭐 이어드랍이 됐든 샌드애니웨어를 응용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됐든 전부 다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 정도 속도와 이 정도 기능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이파이 속도가 느리거나 와이파이가 없거나 뭐 해외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 무선으로 파일 보내는 거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파일을 잘 보낼 수 있게 하려면 유선 연결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갤럭시에서 맥으로 유선으로 파일을 옮길 때 지금 가장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라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 저거 좀 에러 많아 가지고 못 쓸 정도던데 처음에 어쩔 땐 잘 되고 어쩔 땐 잘 안 돼 그래서 저거 안 쓸래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제가 국내 해외 커뮤니티나 모르는데 온갖 다 뒤져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원인을 알아냈고 해결책도 알아냈습니다 그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이런 C2C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한쪽을 맥에다가 꽂고요 여기 이렇게 갤럭시 스마트폰에 꽂게 되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곧 연결이 됐다고 허용할 건지 이렇게 묻고요 여기에서는 기기 저장소에 액세스할 수 없다고 뜨는데 허용을 누르고 여기 확인을 누르면 그리고 다시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 이걸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원하는 파일을 찾아가지고 뭐 바탕화면으로 끌드내가지고 파일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옮기려고 하는 파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첩의 갤러리에 들어가 있는 건 어디에 찾아요? 라고 누르면 여기에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DCIM 안에 보면 카메라라고 하는 폴더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갤럭시 기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은 다 여기 있어요 아까 제가 준비한 1기가짜리 파일을 데스크탑으로 끌어서 복사할 때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일단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긴 합니다 1분 정도 남았다는 걸로 봐서 그 니어드랍이라든지 아니면 그 샌드앤니어라든지 그런 방법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속도가 좀 떨어지죠 근데 얘는 적어도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 신호가 약할 때 이렇게 파일을 못 주고받는다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 가거나 뭐 와이파이 신호가 없는 데서 편리하게 파일을 주고받을 때는 꽤나 괜찮게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실제로 사용해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안에 파일이 되게 많으면 띄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짠 눌러가지고 옆으로 펼치기를 누르면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고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 멈춰버린 건 아니고 기다리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0초? 30초?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저보다 사진 더 영상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폴더를 띄워놓은 채로 앱을 끄면 나중에 다시 켰을 때 또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도 꽤나 불편한 점 중에 하나예요 두 다음 문제 그럼 이렇게 떴을 때 여기에서 미리 보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최근 찍은 사진들이나 이런 건 쭉 볼 수 있긴 한데 이게 무슨 사진인지 미리 보기가 안 되니까 참 어떤 걸 복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다면 아마 이거 써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파일 전송을 띄웠을 때 안 된다면서 이런 기기에 연결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을 맥에 연결했을 때 파이널 컷이 켜져 있을 때 스마트폰을 연결하며 스마트폰을 하나의 저장소로 인식해서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보다 파이널 컷이 스마트폰을 먼저 연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에 이런 에러가 뜨면서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드라이브가 켜져 있으며 스마트폰을 연결했을 때 구글 드라이브의 우선권이 먼저 주어지면서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가 실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가 됐든 파이널 컷이든 먼저 저장 공간을 가져와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앱들을 다 끄고 이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를 켜면 이런 문제 없이 잘 실행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갤럭시에서 맥으로 파일 편리하게 주고받는 방법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고 제 계정끼리 로그인되어 있는 기기끼리는 샌드 애니웨어로 파일을 보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PC가 아닌 저희 직원 PC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보낼 때는 이어드랍으로 파일을 보낼 것 같습니다 아까 1기가 보냈는데 10초 정도 걸리는 거 봤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환경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거라면 방금 보여드린 안드로이드 파일 트랜스퍼로 파일을 보낼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어떤 게 최적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체부터 에어드락과 비교했을 때 편의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저처럼 갤럭시에 몇몇 기능이 꼭 필요해가지고 갤럭시를 쓰지만 맥하고 그렇게 같이 써야 되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한테 이 영상을 진짜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좀 더 응용하게 되면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다면 뭐 FTP 서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시놀로지 같은 걸 이용하고 있으면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대중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